안녕. 재윤과 재윤의 먹방. 아니 먹방이다. 놀이 세상. 여러분들 많이 보신 특별 게스트일 것 같은데 특별 게스트는 보시죠. 짠. 오늘은 팝잇을 해야 되는데 팝잇이 안 왔네요. 어제 팝잇을 시켰는데 오늘 팝잇이 안 와요. 아 그럼 왜 내년에 오래 지은 거야. 아니 진짜 이거 없는데 어떡하지? 어떡해. 한 눈에 뭐 떨어진 것 같은데? 어 뭐야 이게. 우와 팝잇이다. 나 놓은 것 같아. 이거 안돼. 이게 뭐예요?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? 이거는 팝잇이란 건데요. 뭐 하는 거예요 이거? 그냥 누르면서 누르는 거예요. 아 이렇게. 아 이렇게 동그란 건 그냥 누른 거구나. 자 일단 어떤 팝잇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. 이게 육각형입니다. 육각형인가요? 그런 거 같네요. 인저브레드 모양의 어몽와스입니다. 인저브레드 모양? 어몽와스입니다. 그리고. 어몽와스입니다. 네모도 있습니다. 짜잔. 공룡. 공룡. 유니콘. 오 유니콘. 하트. 하트. 멋지다. 어떻게 가지고 노는 건가요? 이건 그냥 막 터트리면서 노는 거예요. 이게 뒤집어야 될 느낌도 좋고 소리로 잘 들려요. 잘 봐요. 뒤집어요? 애플이라 좋죠?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. 어떤 면을 하고 싶어요? 저는 먼저 누르는 게 이기는 걸로. 누가 더 빨리 누르나? 다 지금 다 제대로 동그라미 다 올라와 있죠? 네. 자 그러면 시합하겠습니다. 시작! 아 잠깐만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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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합에. 아니 근데 이게 다 안 울려요. 지금 잘 안 울린. 난 끝났어. 끝났습니다. 잘 안 울린 쪽에. 자 일단 주아의 1승. 아. 첫 번째 판. 시작! 아. 주아 누나가 좀 더 빨랐군요. 이게 개수가 많아서 좀 빨릴 수가 없어요. 그쵸? 세 번째 판. 자 한번? 시작! 시작! 끝! 아. 하하하. 이번에는 재현이가 좀 빨랐습니다. 자 갈게요. 네. 준비됐죠? 네. 시작! 언제예요? 갑니다. 시작! 시작! 아 둘이 비슷했네요 이번꺼는 이번은 무승부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? 마지막 승부 네 마지막 승부 재현이는 네모난거 기수가 많아 보이는데 하지만 네모난거 때문에 쉽게 누를 수 있죠 주아는 딘저브레드 그냥 귀엽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작할지 몰라요 시작 아 빨리 시작 아 역시 쉽네요 이게 쉬운 쪽에 승리 예 예 어떤건지 아 게임주치를 설명해드릴게요 이거는 누르고 싶은 개수만큼으로 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누른 사람이 지는거에요 아 그래 오케이 재현이 해볼까요? 재미없을거 같은데 가위바위보 해봅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누가 먼저 누르냐 재현이 먼저 재현이 먼저 해보세요 몇개 누를건가요? 여기에는 몇개요? 두개지 세개까지 누를 수 있지만 한줄이 넘을 수 없으니까 두개까지 누를 수 있죠 자 다음 자 주아 강주아는 몇개 누를건가요? 세개 재현이는? 아 아 아 그쵸 다음 강주아 자 다음 재현이 다음 강주아 세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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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누른 사람이 진대요 이거 누르 그럼 마지막은 어 응 하지마 잘 알았다 좋네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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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판 이제 좀 이해했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잘 이겨보세요 가위바위보 예스 우리 진상하지마 자 과연 오 그리고 다음 칸에 주소권을 가져가 있다는 의지군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한개? 어 네개 못 누르죠 한개? 어? 한개? 한개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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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요 세개는 못 써야죠 왜? 한개 없는거 써요 자 한 번 더 재현이가 좋아 서륙저도 다 재현이가 하고 싶어합니다 할게 오 오 오 하하 하하 도움이 되니? 놀래야 된대? 도움이 되니? 도움이 되니? 두개 누우를 망하는데 두개 누우를 망하는데 아하 하하 아 아까처럼 한개 누르면 무조건 이기는건데 오 오 오 오 네 오늘은 한 이 씬 가지고 놀라는데요 화 Vid является 지메 여러분들께서 한 번 사보시되 나 재미있을 거 같아요 더 맛있을 거 알죠 그럼 안녕 озz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